지금 제 감정이랑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되게 진행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이게 한 8개월 정도 진행이 됐어요 촬영을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가 꽤 오랜 시간이었고 즐겁기만 한 드라마가 아니라 계속 아픈 드라마였어서 사실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싱글즈 구독자 여러분 3월이지만 꽃샘 쥐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